털도 많이 찌지만 털 윤기도 좋아지고 가을에는 애들이 엄청 먹어요. 겨울 날라고 털의 윤기가 엄청 좋았네 성물들이 가을에 제일 이쁘고 그래요 털도 좋아 나오니까 예 우리 호동이는 많이 좀 우리 진돗개 올드 채널에 소개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2년생인데 참 이거 호동이를 아는 후배한테 내가 너무 좋아서 뺐다시피 가져왔는데 새끼도 참 좋은 애들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공급도 해드렸는데 이번에 호동이가 우리 호피 호순이하고 곧 교명이 돼서 날 예정입니다. 그런데 참 너무 좋죠 우리 호동이는 우리 호피 중에 아주 최고의 종견으로 아끼고 많이 하는 최고로 아끼고 있는 수컷인데 가을이라 돼서 그런지 색깔이 진해가지고 완전 오늘 보니까 진짜 호랑이 무늬가 그대로 나오네요 아주 멋진 우리 종견 호동이 좀 자랑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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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